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중생전 주여 부강 위부주 양처차 우리 이전아 아이미의 타불 불신 충만을 벗게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보현 일체의 중생전이라 일체의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다 그 모습을 놔두시네 수염 부강 위부주 하면 그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지어서 인연을 실천해서 수행을 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을 따르겠다는 그 신심 신혜 믿고 아른 아는 그 이해력이 충만하면 두루두루 감흥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에 딱 감흥해가 여합부절하게 딱 두 손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딱 나듯이 이렇게 감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처차 보리자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가고 있는 그 자리 생활하는 그 자리 오면서 가면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 즉 승불의 자리일세. 그러한 개송이 대방강물 하원경에서 가장 좋은 개송이라서 대웅전 내 기둥에는 반드시 이 내 골기를 써붙이 놓고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나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개송을 한 번 마음에 담고 나오면서 다시 머리를 돌려 부처님에게 인사드리면서 그 개송을 마음에 담아보는 그러한 훌륭한 개송의 하나입니다. 어제 각성스님께서 연만하시고 나이가 이번 아마 법문하시는 어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실 건데 어제 내가 여와서서 지내가면서 들으니까 어떻게 찬흥찬흥하고 그 사자호의 그 부범이 저 온 도랑에 메아리 쳐서 날아가는 낙엽도 숨을 죽이고 듣고 흘러가는 물도 잠시 쉬어가면서 길을 기울이는 듯 그 음성이 참으로 청량하고 또 마음에 와서 삭 베어드는 꽃의 향기처럼 느껴져서 참 한의심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각성 그 노수님의 법문을 마음에 들으면서 하음 해상에 참으로 기쁜 묘한 음성의 법음이 이렇게 울려퍼지니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부처님을 책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정득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걱정 없고 관심 없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 명품에서는 세상의 많은 대중들 일체 시주들과 국왕들과 세상을 거느리는 많은 주역들이 자기네 근속을 거느리고 그 법회 하음 법회장에 모였는데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설 불가설 불찰금 미진수라 한량없는 대중들이 오는 그 속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귀여우는 사람도 있고 서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엉덩방을 찍고 오는 사람도 있고 날아가는 새도 있고 귀여우는 짐승도 있고 헤엄쳐오는 물고기도 있고 저 공중에서 나는 영혼도 있고 지옥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라도 다 그 부처님의 법력을 따라서 이 법회장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여러 해가 아니라 수수급을 수행을 해서 그 수행 과정에는 어려운 고통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한 많은 것을 베풀고 또 베풀고 그래서 베풀지 않으면 남과 더불어 할 수가 없습니다. 새도 모이를 주면은 척척척척척척하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토끼를 길러보니까 토끼가 풀만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토끼가 풀목을 길러서 찍찍하면서 오더라마이 토끼도 말을 듣고 와요 신기하잖아요 참새도 먹을 것을 주면은 날아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날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외 대상에게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리를 주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주를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발에는 모든 생명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입맛을 다시면서 자연히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시승전각 하시니 새벽 별 보고 깨달음을 참 얻으시니 깨달음을 얻었는데 뭔가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미소를 찾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미묘한 아주 희얼에 찬 얼굴로 그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대범천왕이 대범천왕이 뭔가가 저 미소 속에는 참으로 오묘한 진리의 법을 깨달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축을 하고 부처님 세자에게 다가가서 그 권청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부처님 세존이시여 깨달은이시여 바가바시여 대웅이시여 그 기뻄의 소식을 저희들에게도 전해주어서 저희들도 그 기뻄을 함께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권청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일러줘도 모를 것 같거든 그러니 뭐뭐뭐뭇하고 있었는데 다시 권청을 하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그러한 간청을 들여서 부처님의 눈을 중생에게로 돌리고 금구를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거기에서 한 생각 확 깨달아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우리는 그 소식을 알기 부처님만 알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항상 미소를 그 찬탄을 전부 여러 여러 출연품에다가 하신 것이고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해서 부타가야에만 출연하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세주 묘음품에 나오는 모든 생명 과거와 현재 미래 일체 생명 그 속에 진여 자성이 있는데 그 진여 자성의 본래 면목 청정한 본래 면목 그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그게 불성이요 자성이요 법성이요 반야요 그것을 체득하면 부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체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지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가슴을 쳐도 열리지 않고 하지만은 역대 조사가 다 그렇게 해왔고 현재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과 미래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부피 선회를 느낄 많은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쭙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신심입니다 대신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을 절대 믿어야 되는데 절대 믿는데 누구부터 믿어야 되느냐 대성 대성기진론에 네 번째 사신 1심 2문 3대 4신 네 번째 신에 있어서 불법성 3복 3기임은 해가지고 탁탁에 있는 부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자기 자성의 불입니다 자성의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 자성의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항상 밝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느냐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진심 진심 이 세 가지 삼독심의 코팅이 마음에 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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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덕드덕 붙어가지고 조금 얕은 사람은 살짝 좀 보이지만 캄캄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아무리 이 얘기해줘도 손에 만져줘도 알 수가 없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투철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의 믿음에 따라서 가르침을 마음에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 법 경률론 3장 경률론 3장을 법부 3장을 마음에 익혀야 되는데 귀불양족존이요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복덕과 충만한 지혜를 믿어서 내가 부처님 같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 스스로 그 다음에 기이법 의욕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을 익혀서 진리를 찾아가는 병 병 병전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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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새겨서 마음의 업장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자꾸 업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를 지켜서 계율을 지켜서 부처님의 행실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행실의 하나가 되면 저절로 그게 경책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하고 하고 싶은 거 많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은 거 뭐 온갖 거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탐욕심을 자제를 시켜야 돼요 자제를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무명 업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놈이 간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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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꾸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면 가서 거기다가 보면 부스름이 되고 부스름이 되다 보면 종기가 되고 종기가 되다 보면 그 놈이 또 고놈이 나고 그 놈이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작은 간지름 때문에 결국은 의리성으로 점점점점 다가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간지름에도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제가 요새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요새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녁에 잠을 못 자 그럼 오늘 분문이 잘 안 나올 건가 했는데 우리 교무신님이 지난번에 지장기도 할 때 분문을 잘했다고 신도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디다 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 가서 잘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아 잘한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힘이 나서 시작부터 내가 아주 짜랑짜랑하게 들으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근지름은 거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지름은 등이 근지름이 와가지고 손이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돌려가지고 손톱으로 가지고 치기다가 안 그러면 등걸게 걸음을 갖다가 칵칵 치고 하다가 거지르기가 일어나면 그놈이 더 근지름어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비비다가 요새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것을 내가 좀 이겼어요 그래서 차차차차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이 저들이 스스로 퇴출하고 가지 한번 견디보자 해가지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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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업장이 있어가지고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계속 금강경 하다가 끝나고 나면 지장보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그 이 욕존 떠날 이 자 욕심 욕다 입니다 탐심을 여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경전은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서 소욕지족이라 적은 데 만족할 수 있어야 적은 데 만족해야 조금 적지만 전혀 욕심을 버리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경도 내가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건강경도 하고 왔는데 6만 4천 6만 4천 9백 독 했거든요 이제 다음 좀 이시민자 6만 5천 독 내년 하암살림 전에 난 내가 7만 독을 내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딱 마음에 먹고 있어요 내년 하암살림 전까지 열심히 해서 할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것도 바쁩니다 바쁘기도 그런데 어쨌든 경전에 보면은 그런데 금강경에도 복을 짓지 말하는 게 아니고 무주상 복이 복덕을 많이 지어라 많이 짓되 복에 탐탁하지 말아라 탐탁하지 말고 보시를 많이 해라 생기면 자꾸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보시할 곳이 없어도 그것도 탈입니다 보시할 것이 생기면 그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 뭐든지 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빈자 1등의 생각이라도 일으켜서 보시하면 반드시 그 공덕이 무량 무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욕전이 되면 욕심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평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이 자재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건강경도 잃고 십만동 내가 죽기 전에 십만동 해가지고 지장보살이 날 지장보살이 아니고 염라대왕이 날 모시러 온다고 그러거든 사자 보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갈 거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 그래라 수고로움 지침하자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불법경균론 3장을 익혀서 논은요 선님들께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논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창고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입니다 경이고 유리고 그 다음 논입니다 그래서 논을 많이 읽다가 보면 재미는 있긴 있는데 종지 종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타느시님한테 공부할 때 보면 논은 보지 말고 주석을 보지 말고 이해가 안 될 때 주석을 보고 경전 원문만 복파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룹한 선님들께 기여합니다 하는 것은 수행하는 선님들은 스승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불교가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선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장심륭경이라는 데 보면 지장삼부경이라 있는데 지장삼부경은 대원본존 지장보살경 점찰경 지장심륭경 혹여 지장보살삼륭경인데요 그 점찰읍보경은 내가 이런 가보를 받으면 어떻든 죄를 지어서 이런 가보를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점처럼 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육효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스님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깨를 부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법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세상 놀이법입니다 그러는데 심륜경은 심륜경은 역시 십바라밀 십바라밀 십바라밀을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경인데 거기에 내용 중에 출가한 선님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신도님들은 선님들이 나쁜 짓 한다 하는 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가를 비방하는 과거를 받게 되는 이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님들이 어디 가서 잘못된 것을 보면 공손하게 선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모셔야 됩니다 저 태국에는 가서 스님들이 어디 잘못될 때가 있으면 신도님들이 가서 그 앞에 가서 산별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드리고 스님 절로 가시지요 하고 차에다 태워 모시고 절에 가가지고 주님한테 이 시님은 한계를 하도록 어디서 이래 있으니까 보고 드립니다 하고 갔다가 살짝 모시다 드려요 범죄신임자인데도 모시다 드려요 모시다 드리면 주의신임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환계를 시킵니다 환계를 시키면 그 개하고 개첩하고 가사하고 딱 도로 받고 그 다음 속복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보내보나가라 그런데 태국에는 그렇게 음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았지만 중국에 있는 살면 스님이 어디 가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스님 여기에 스님 자실 게 없습니다 아니 스님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발소 머리가구로 들어가면 스님들은 여기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도 못 가지 공중목욕탕에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님들은 절에서 하셔야지 여는 왜 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수님이 내가 대만에 유학할 때 교수님이 학교에 있을 때는 스님이 내 학생이지만 절에 오면 제가 스님의 학생입니다 산보 제자입니다 하고 공양구를 챙겨가 그 빨간 봉투에다가 빨간 봉투에다가 용채도 엮고 또 과일도 사고 여러 가지 공양구를 장만해 가지고 학생 그분한테는 제자인데 와서 다 놓고서 판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에게 공양 올립니다 교수님이 직접 시도 교수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감동이 되죠 그 교수님 앞에서는 깜짝을 못해요 깜짝을 나서 아이고 교수님 갈게 그걸 하지 마시라고 아이라고 딱 감아 계시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정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잘 모셔서 스님들의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외가 다해서 보현의 행운이 다하고 지장보살에 원력으로 지옥이 텅텅 비어서 일체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까다름을 얻고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두가 다 극락 세계 이문 등등등등등이면 아름다운 태평가를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 개 때 해가 왔는데 불신 충만을 얻게 하는 것은 화원경 경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뽑아 놓은 경전이고 부처님께서 딱 나오시니까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게 막 얘기가 서설로 나오는데 그게 아주 깁니다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우리가 알아듣는 것만 얘기합시다 개성을 처음 열혜 출연품에 처음 나오는 개성은 무량급중의 수행만 보리수와 성정각 이도중생 보현신 여운충만 진미래라 이게 이제 열혜 출연품의 첫 번째 나오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무량급중 수행만 이라 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과연했어서 오랜 수행을 거쳐서 성부를 하는 동안에 한량없는 급을 뭐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급을 지내면서 수행을 원만하게 닦았어요 수행 수행 닦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수행을 닦고 그래서 보리수와의 성정각이라 오늘날 보리수와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사하면서 성불합시다 그러거든요 성불하십시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불하십시오도 중요하지만 성불합시다가 좋을 것 같아요 성불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중생으로 나는 좀 나쁘지도 하더라도 당신이나 성불해 하는 것 같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불합시다 하면 당신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우리 함께 성불합시다 하니까 우리 함께 좋은 일 합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성불합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도 그것도 안 좋습니까 성불하십시오 좋은 인사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부처님이야 모든 생명의 유정 무정 행물에 생명에 부처님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그제 우리 전율주신님 연암시임 본문 하실 때 들어갔죠 유정 무정이 전부 불성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이 다 있다고 다 불성이 있습니다 이초부목 저 풀립에도 불성이 있고 가랑잎에도 불성이 있고 다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일체 생명에 불성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형상이나 생명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깨달음의 동기가 되어주고 깨달음의 자원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크게 부처님이라는 성기모로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내 스스로 반조를 해서 반조를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 하원경이나 모든 경진의 말씀은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게 하는 것이지 깨달게 하는 것이니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깨달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주 시임한테 옛날에 당나라 조주 시임한테 큰 어른 지도자 큰 시임 조실 시임인데 조자가 시님 부처님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가서 질문을 했더니 조주 시임께서 내가 지금 소변하러 가야되는데 내가 지금 소변하러 가야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왜 큰 시임님이 소변하러 가신다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게 답이라요 그게 어떤 답이냐 네가 그 의심이 나면 네가 풀어야지 내가 소변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소변하지 내 소변을 네가 대신 가서 해 줄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 돌이라는 것이 개개에 맞는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마른 똥막대기에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 마른 똥막대기에 비교를 했을까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전부 불성이 다 있고 거기에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스스로 참고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것도 깨달음을 정적한 것도 바로 스스로 수행해 가지고 우량검 내 수행해서 성만하신 성치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도중생 보현신이라 중생을 위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몸을 놔두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몸을 놔두었다 모든 불자들에게 모든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원이 되어서 어쨌든 그것을 익히고 실천해서 수행해서 딱 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여운 충만 진밀해라 마치 구름이 구름이 하늘에 딱 착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법을 이 법을 비를 내려주듯이 부처님의 법음을 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미 사미니 비부 비부니 신도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법의 구름이 되어가지고 담고 그것을 온 천지에 퍼뜨리게 되면은 미래가 다할 때까지 미래가 다할 때까지 그것은 바로 보현의 행원의 일체 미래세가 다할 때까지 중생제가 다할 때까지 우리는 법음을 널리 펼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부처님의 법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처님 법이 최고 좋아 그래서 부처님 법 믿어야지 다른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애 일일 모공중에 열애는 낱낱 그 모공중에 틀 끝 구멍구멍마다에 일체 살찐 제 불자라 일체 모든 세계 틀 끝 세계 그 세계가 모든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 중해 공유여라 보리 보살 보살 중해 공유여라 보살 보살 보살은 신도입니다 보살은 신도 우리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마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는 염원을 세우고 내가 가진 것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서 함께 승부를 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낱낱이 그 하나하나의 행동 중에 가진 것 모양 중에 전부 부처님이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몸에서의 온몸 메무서를 이렇게 잘 다듬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위를 잘 가져와야 하는 것 똑같습니다 머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질을 하고 이쁘게 만들어 놔야 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코팅하는 것도 잘 돼가지고 그림도 잘 기를 수가 있잖아요 거울 보고 싹 기려주잖아요 거울이 참 거울이 부처님이요 거울 같은 부처님이 안 계세요 우리도 거울 같이 되어야 해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거울이다 하면 됩니다 거울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화장하기 전에는 조금 좀 보기 싫은 얼굴인데 화장하고 나면 좋은 얼굴이 되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전에 얼굴을 기억했다 옛날에 너 더럽다만 오늘 좀 괜찮다 요렇게 부처님이 기억 안 합니다 거울이 그 전에 조금 지저분한 뭐가 묻어가지고 한 얼굴을 비춰주놓고 깨끗이 씻고 가면 깨끗한 얼굴을 비춰주면 깨끗한 얼굴만 비춰주지 너 더럽다만 오늘 깨끗하게 되었네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깨끗한 얼굴만 그대로 맡기 그대로 탁 비춰주거든요 있는 그대로 직심 직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현재에도 매이지 말고 미래에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반장 사상입니다 반장의 지혜입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다 해서 너 그랬지 해가지고 꼭 해가지고 원수같이 생각하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마음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대상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 아픔이 있는 줄 모릅니다 지가 아파지 지가 아파하지 대상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저놈 미용짓을 해서 저놈이 내가 미용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그러지만은요 지만 괴로운 것이지 상대방은 그 괴로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괴롭다 하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괜히 괴로워할 게 뭐가 있나 한 생각 내려놔봐야 돼 내려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이고 현재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이라 건강경이 있죠 과거에도 매달릴 게 없고 현재에도 매달릴 게 없고 미래에도 또한 매달릴 게 없다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이 자리도 집착할 게 없어요 쬐깍하면 변하는 자리 쬐깍하면 변하는 자리 쬐깍하면 변하는 자리 그렇듯이 이렇게 부처님 같이 다 살게 되면은 보살 대중들이 많은 대중들이 거기 와서 보고서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칭찬하고 따르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방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저 뭐 인등 그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법정계 할 때는 법성을 융무위상 제법 부동 본래 정 무름무상 저립시하고 우리 또 요정신님이 목소리가 도와가지고 짜랑짜랑하게 아이 도량이 그냥 경청 울리거든요 법정계 하는 게 재밌죠 그렇단 말이에요 재밌게 해야 돼요 영불도 재밌게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물도 맛있게 마시고 그러면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 오늘 내가 더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거 했는데 시간이 뭐 금방 넘어가버리고 또 이제 좀 쉬우면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은 그만하고 오후에 오연 삼매품 그것도 또 가서 내가 또 원맨쇼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로 접속하면서 오늘 오전법은 마치겠습니다 승부를 합시다 맞아 며칠